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장기화로 올해 우리나라 자동차 생산량이 17년 만에 350만 대를 밑돌 전망입니다.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이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 배터리 가격은 큰 폭의 인상을 앞두고 있고 생산 시스템 변화에 따른 노사 갈등도 우려됩니다. 보도에 성주원 기자입니다. 전기차의 핵심 부품이자 가격 비중이 가장 큰 배터리 가격이 새해부터 오릅니다. 배터리 주요 소재인 코발트와 니켈 등 핵심 광물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이 가격과 수급 통제에 나선 여파입니다. 소형 전기차와 전기 버스, 전기 트럭 등에 주로 사용되는 원통형 배터리는 최대 두 자릿수의 가격 인상이 예상됩니다. 삼성 SDI는 이미 8% 수준의 인상을 결정했습니다. 완성차 업체들이 사용하는 각형 파우치형 배터리 가격은 그동안 가격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작았지만 중국의 원자재 가격 압박이 계속된다면 큰 폭의 인상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.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은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. 현재 예약된 물량이 내년 생산 능력을 20, 30% 초과한 상태입니다. 배송받는 데까지 평균 반년 가까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최근 진행된 현대차와 기아 노동조합 신임 집행부 선거에서는 모두 강성 성향의 후보가 당선됐습니다. 자동차 산업의 전동화 전환 속에서 두 집행부 모두 고용 안정을 첫 번째 기치로 내걸고 있는 만큼 향후 사측과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. 전반적으로 노조합의 관계에 있어서 상당 부분 에러로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지금 현실이죠. 앞으로는 이게 얼마만큼 포션을 내려나갈지 이런 것들도 상당 부분 관건인 부분 중에 하나예요. 올해 우리나라 자동차 생산량은 348만 대로 예측됐습니다. 한 해 생산량이 350만 대를 밑돈 것은 2004년 이후 17년 만입니다. 현대차그룹은 생산의 발목을 잡은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을 타개하기 위해 반도체 기술 내재화를 추진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. 정부는 전기차, 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 확대를 위해 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현대차, 기아 등 완성차 업계가 내년에 직면할 여러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가느냐가 새해 자동차 시장 성적표를 좌우할 관건입니다. 이데일리 TV 성주원입니다.